2021년 6월달에 벌써 됐습니다.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부동산 투자를 하신다고 하셨을 때 최대 승부처는 바로 이곳이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그곳이 어디일까요? 제가 써놨죠. 바로 한강변을 대표하는 재개발 예정지인 자양동과 또 서부권을 대표하는 대형 개발 오제들이 줄지어 나올 예정입니다. 이런 역세권 개발이 준비되고 있는 연신내. 즉 2021년도 하반기에 가장 주목하고 투자를 검토하시고 투자를 꼭 해야 될 지역 바로 두 군데 자양동과 연신내다라고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양동을 좀 살펴드리면 보도자료를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므로 해서 제2의 한강 르네상스 추진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강변의 가치, 불변이고요.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최고가 아파트가 어디서 나오고 있죠? 바로 한강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강변은 그만큼 가치가 점점 더 커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발이 많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 한강변의 개발 압력과 개발 가치는 어떻게 된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한강변을 선점하시는 분들은 정말 선택받고 앞으로 큰 자산같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한강변의 로망을 또 실현시킬 수 있는 소유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한강변 쪽을 기준으로 해서 35층 규제를 완화해서 고층 개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층수 규제 완화로 해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지역이 어디다? 한강변과 강남권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 한강변 재개발이나 재건축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해놓으시면 앞으로 한강변의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럼 연신내, 연신내에도 만만치 않습니다. 3호선과 6호선은 더블 역세권이고요. 거기다가 GTX A노선이 어디에? 연신내역에 들어옴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천지개벽, 모든 게 바뀐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역세권 쪽은 상업 업무 시설, 주상복합, 고밀도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주변 지역은, 노화된 지역은 어떻게 된다? 재개발로 깨끗하고 새로운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단지로 바뀔 거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에 트리플 역세권, 거기다가 신분당선까지 들어오게 되면 4개의 역세권, 쿼드러플 역세권으로 바뀌어지고요. 연신내역세권,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하철 3호선, 6호선 연신내역 일대는 고밀도 개발이 필요하지만 정비사업 일부 추진되고 있지만 연신내역 중심축으로는 아직 개발되지 않아서 노후도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국토부에서 공공 방식의, 공공 주도 방식의 개발 계획도 발표를 했고요. 민간 방식의, 공공 기획 방식이나 민간 방식으로 인한 연신내역세권과 GTX 역세권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해서 상업 업무 시설과 아파트 단지로서의 개발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연신내역세권도 앞으로 대규모 개발 호재 GTX 신분당선 역세권 개발과 다양한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021년 하반기 가장 주목해야 될 지역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자양동과 연신내인데요. 세 가지 투자 포인트로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입지가 어떻느냐? 최고의 입지입니다. 왜? 자양동은 한강변이고요. 연신내는 서부권을 대표하는 역세권으로 가치가 앞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럼 입지도 굉장히 좋은데 앞으로 더 좋아지는데 투자 가치는 어떻게 되느냐? 투자 가치 면에서도 단기, 장기, 중기, 장기로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개발 이슈가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GTX라든지 교통호재, 역세권 개발까지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투자 가치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자양동은 성수전략정부의 개발 가치에 대한 압력과 후광효과를 얻는 지역이고요. 또 연신내 역세권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투금 1억 플러스 마이너스의 금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정말 앞으로 상승 여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지역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어떻게 된다? 재개발이 진행 중이다? 아니다. 바로 재개발이 진행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입지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양동과 연신내 역세권, 입지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양동은 한강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강변을 남양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정말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고요. 거기다가 강남권입니다. 왜 그러느냐. 지하철역 한정거장이면 바로 청담, 삼성동, 잠실권역이기 때문에 한강변에 강남권이라는 정말 탁월한 입지적인 강점을 갖추고 있고요. 강남권은 거의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려가 묶여있기 때문에 또 성수동 또한 묶여있죠. 투자할 지역은 어디밖에 없다? 바로 자양동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연신내 역세권은 어떤 입지를 갖추고 있느냐. 서부권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앞으로 큰 변화를 한다. 왜 그러느냐. 지하철 3호선과 6호선, 더블역세권이죠. 거기다가 GTEX-A 노선 공사 중입니다. GTEX-A 노선을 타시면 용산과 삼성동, 판교까지 7분, 18분, 35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서부권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바뀔 예정이고요. 거기다가 황금노선이라고 하는 신분당선 연장선까지도 계획되고 있기 때문에 입지 면에서 과거에 강남의 접근성에 떨어진다는 저평가되어 있고 약간 좀 평가 자체가 낮게 형성되어 있던 지역이 앞으로 재값 받을 날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부동산에 있어서 입지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입지를 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뭐다? 바로 전철 교통망의 신규 개통인데요. 그냥 전철이 아니고 GTEX-A 노선과 신분당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집값 상승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지역이 어디다? 바로 연신내역세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 가치를 봐야겠죠. 투자 가치는 세 가지 포인트로 보시면 됩니다. 실투자금이 얼마 들어가는지 개발 가치, 또 현재의 개발 가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미래 가치가 어떻게 변화할 건가를 보시고 투자하시면 되는데 자양동, 한강변의 개발 가치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개발의 압력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성수전략정비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였습니다. 투자할 지역은 자양동밖에 없고요. 성수동이 개발됨에 따라 다음 차수로 개발될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다. 바로 맞은편 쪽의 압구정동과 청담동 최고가 아파트로의 변화를 꿈꾸고 있고요. 삼성동 잠실권의 마이센터, 또 다양한 자양동 자체적인 역세권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그러면 실투자금은 자양동 같은 경우는 입지상 좀 틀리겠지만 2억에 3억 정도의 투자금이 들어갈 것 같고요. 개발 가치, 강남권역의 한강변의 개발 가치를 갖추고 있으면서 향후 미래 가치는 압구정, 성수전략정비구의 개발 가치와 연동돼서 앞으로 미래 가치는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연신대 역세권, 실투자금 1억 플러스 마이너스의 초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즉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만큼 앞으로 시대 차익을 크게 얻어갈 수 있다. 개발 가치 GTX 신분당선 역세권 고밀도 개발과 주변 지역의 아파트의 개발 사업들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신규 전철 GTX 신분당선 역세권 개발과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미래 가치는 지금과 지금의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앞으로 어마어마한 변화가 앞으로 어디에 일어난다? 연신대 역세권역이 일어나고요.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연신대 역세권역에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집이 없으면 멀뚱멀뚱 쳐다만 봐야겠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재개발 진행 중인가 아닌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재개발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동 입지 면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한강변의 마지막 남은 재개발 예정조수의 강남권에 위치하고 있다. 연신대 역세권은 서부권을 대표하는 지어로서 GTX-A와 신분당선 개통이라는 입지에 큰 변화를 일으킬 호재가 있다. 두 번째로 투자 가치는 실투자금 약 2억에서 3억 정도의 실투자금이 필요하겠고요. 연신대 역세권역은 그에 비해서 실투 1억 플러스 마너스의 초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재개발, 자영동 전체가 재개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지역이 지금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임시지방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민간 방식의 재개발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개발이 되면 최소한 1500세대 이상의 더블 역세권역의 한강변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최고가 브랜드 아파트 단지로서의 변화를 꿈꾸고 있다. 그에 비해서 연신대 역세권역은 두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주도 방식의 재개발 방식으로는 2000세대가 넘는 매머드급이죠. 민간 재개발 방식으로 개발될 예정인 지역 또한 3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난 변화가 자영동과 연신대에서 폭발적인 변화와 아파트 단지로서의 변화를 앞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딱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면 첫 번째, 2021년 부동산 투자 하반기 승부처는 어딜까요? 바로 자영동과 연신대 역세권이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투자의 핵심 포인트, 자영동과 연신대 역세권의 핵심 포인트는 뭘까요? 바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과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의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영동과 연신대 역세권 투자의 특장점을 정확히 파악하셔야겠죠. 강남권이냐 서부권이냐 투자 금액이 크게 들어간다, 좀 적게 들어간다. 개발이 빨리 될 수 있느냐 아니면 민간 개발 방식이냐 공공주도 방식에 따라 투자의 장단점과 특장점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특장점들을 정확히 알고 투자를 하셔야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으시겠고요. 개발되는 지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지역도 그런 지역을 선정하셔야 되고요. 개발이 좀 많이 늦춰지거나 아니면 지역주택조합으로 개발되거나 개발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배제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재개발이 앞으로 확실하게 되면서 사업 속도가 빨리 날 수 있는 지역들과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 드림타워와 말씀 나누시면서 투자하셨을 때는 앞으로 한강변의 투자 가치, 한강변의 꿈이나 서부권을 대표하는 소액으로 투자해서 매머드급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꿈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